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만큼 감사로 반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울터고 102명이 대세양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 흉년 들고 또 인디안에 습격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항해 동안에 약 절반이 죽었어요 2분 1이 죽었다면 어느 가정이나 한 명씩 다 죽음을 맛봐야 되고 바닷속에다 수상했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고 습격당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좀 잘 믿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런데 저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감사하고 예배 좀 드리자 그래서 감사주관을 선포했더니 그게 지금 추수감사주의 유래가 됐고 미국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복받는 세계 최강대국이 됐을까 이 감사 신앙이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은혜의 깊이만큼 감사로 반응한다 은혜는 여러분 이슬처럼 담빛을 위해서 내리는 의미 같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오 이렇게 그런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이제 이것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삶이 열매로 감사는 이렇게 올려드린다 올려드린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은혜를 어떻게 은혜가 온가 어떻게 감사한가를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물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나면 진짜 감사가 올라오게 될 때가 있지만 실제 감사해야지 애워서 내 가슴에 진정한 기쁨, 희열, 즐거움의 감사가 뭘까 먼저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행복은요 소유의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와야 돼요 마음 편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을 어떻게 해주셨을까 부활하셨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요 아 성령의 임재가 와야 되구나 일단 우리 인생 사례가 만만치 않아요 세상 사례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많은 고통, 아픔, 슬픔, 눈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와요 그럴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게 되면 어둠의 기운이 나가고 하늘의 햇살이 은혜의 빛이 그래서 하늘의 의호와 평강, 희락의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강이 와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서 16절 말하기를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라지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지금 성령의 두 번째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이 풍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서로 가르치면서 하나님 관계에 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우리가 노래도 신령한 영적인 찬양 성령의 기쁨에서 시열이 올라온 찬양 음악성은 떨어지더라도 내 마음에 기뻐, 즐겁고, 행복하고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면서 신령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그 찬양이 감사의 곡조에 붙은 찬양이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항상 그럽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를 힘입어 예수의 말씀과 성령에 힘입어서 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요약하면 성령과 말씀이 나와야 돼요 성령과 말씀을 깨닫고 나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구원 받은 자녀의 감사, 감기의 기쁨에서 감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니 우리가 믿음이요 은혜에 와야 성령에 와야 믿어지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사건이 내 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해다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것이 아닐 선물이다 우리 행위, 노력, 공로,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거절신 선물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구원의 감기고 감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순서가 중요한 거냐면 기뻐하라, 구원 받은 것에 감격이 오면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기쁨이 오게 되면 두 번째 쉬지 말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인데 기도는 이건 사랑에서 교제가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대화가 되고 쉬지 말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게 아니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감사가 돼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러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방향을 하나님께 영광하고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만 하면 상 같은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알았을 것이고 나는 그냥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한 가운데서 본인이 기록한 이 말씀들이 되는데 그의 삶이 그냥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 귀신 줬다가 맴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때 어떻겠어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미함에 무슨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쇠고랑이다 불러지고 감옥이 딱 열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미함에 여러분요 이게 놀라운 역사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아 될까요? 오늘 또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맴맞고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대부분 여기서 넘어져요 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와야 돼요 우리가 상 같은 문제이고 감옥 같은 사건이 부러지면 대부분 여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구나 그냥 찬양해야 되겠구나 왜 찬양했을까? 내가 구원받는다 찬양을 했어 내가 지옥에 갈 인간을 그분이 피주고 사서 난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 일을 위해서 맴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에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에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에 이게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이제 성인이 오게 되고 역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믿을 때 성인이 오게 되고 성인이 오게 되면서 정말 찬양하니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옥 같은 상황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권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커지고 질병이 오고 부도위기가 오고 사형선거를 받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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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문제로 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 없다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별일이 다 있고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그냥 이때는 그냥 믿으시고 그냥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저부터 갑작스럽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오고 어려움이 됐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마음에 짜증이 나죠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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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속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참아야죠 싸워서 뭐 얻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면 일단 마음이 평안하면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구원 받는 자녀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선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근데 사람들 대부분 감사가 적어요 예수님이 열 명 문둥병이라고 고쳐줬을 때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야 그때 그 앞에서 당장 고쳐줬으면 감사했을 건데 너희가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해서 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에 보이란 것은 병이 나올 때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나왔다는 것을 알리고 보이라 그 뜻이 있는데 가다가 나섰어요 가다가 근데 일단 나왔고 너무 문둥병자 열 명이 한꺼번에 열 명이 모여 그 당시에 문둥병자 떼글로 같이 돌아다닌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께 모여서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사람만 막 뛰어 예수님 딱 무릎 꿇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자기 형제 친척 부모 만나러 가버린 거 그냥 속으로 좀 감사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서부섭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한 명 사마레인만 감사 왔거든요 그때 네 믿음이 돈을 구원했다 그러면 한 명만 천국 같아 아홉 명 문둥병 나왔던 그 영혼 어디 갔을까요 오늘 사실은 감사가 너무 적어요 의뢰 있는 건 당연하고 없는 것만 생각을 해 주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 부재 시대에 참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강파하고 완화하게 됐어요 다윗이 왜 사랑반자가 됐을까 그런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이 전부 감사 찬양이었는데 사우랑에 쫓겨다니는 감사 아찰름에 반역당이도 감사 그 전쟁의 고난이 어려우면서도 계속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을 쓰러다 그것이 사우랑에 쫓겨다니면서 한 말이에요 삼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 죽음의 계곡을 넘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정의 날을 따르니 선하시고 인자심의 항산을 따르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고 그냥 그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러시잖아요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오늘 우리가 환경이 행복적인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한 만큼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수륜이 높고 내 환경에 지를 감사할 때 하나님 문이 열리게 되고 형통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베 신앙 보세요 요베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수렁에 구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세에 한탄하고 타령하고 그리고 술 먹고 다미 피우고 짜증나고 그래서 마음대로 산 그 인생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옆에 사람도 우선 싫어요 일단 자기 마음을 지켜야지 이겨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사실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뿐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뭔가 스트레스 받고 수고 슬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다 뭐 날마다 기쁘고 행복을 말았어요 주님 말해 믿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화시켜서 그러지 하루 그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날 눈물로 고통을 겪고 견뎌내다 보니까 이제 좋은 날이 오는 것이지 성경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없어서 한다고 하면 감사가 되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전학과 메타가 아버지 누구는 우리 건들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진 않지 없어서 이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은 안 드리고 하나님의 원이라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불 속에 들어갔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갖다 놓은 세 사람은 네 사람은 신의 아들이 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그 관한 가운데서 끝까지 감사로 이겼더니 그 불 속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보여줬고 그러면 그 세 사람을 사들어가면서 아버지 누구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을까 불 속에서 안 터졌거든요 예수님 함께 있었거든요 언제 예수님 함께니까 내가 불 가운데서 그 할 때에 불 속에 들어갈 때에 사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느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한 것을 거의 경험 못합니다 계시지만 육의 사람에 치우친 사람들은 영적이 깨어나지 않아요 왜? 영은 속에 있기 때문에 육이 죽고 혼이 깨어져서 영이 흘러나오는 길이 고난을 통해서 불 속에 들어가야 인간은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욕이 뭐랍니까 하나님하고 사달라고 욕을 놓고 서로 시합했어요 내 정의 욕을 보았느냐 그와 순전하고 정의하겠다는 약 없느니라 하나님 욕이 그렇게 복받는데 하나님 경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복주소가 아니고 그는 원래 순전하고 정의하겠다는 약이 없느니라 하나님도 잘하고 싶었어 욕을 보고 그랬더니 이 사단이 그만하면 욕을 쳐보시오 그래갖고 네 마음 내봐라 아 그래서 생명화해야지 마라 그래서요 이 욕이 한순간에 열 자녀가 압사해 죽고 그만한 재산이 다 뺏기고 불타버렸는데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오니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 것인데 가져간 건 내가 지금 마이너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 자녀 살았고 복받았으면 그것이 떨문데 뭘 내 것도 아닌 것이에요 어차피 감사라는 것은 기본이 내 기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 그냥 감사하는 거지 먼저 기초가 요한이 찬송말진이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찬송과 원망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은 왜 감사하고 찬양하냐면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천국의 보호자가 뭘로 만들어져요? 찬양감 있는 것 같아요 천국감 나면 찬양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신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셔야 이르지 역사가 나지요 하나님 안 오시게 된대요 원망부평은 누구를 자리를 마련해줘요? 마귀를 초청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한순간 열 자녀가 죽었고 그럼 엽이 그 순간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이 흥정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알면 왜 뭐지 이것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엽이 모는데 그 상황에서 이겨낸 거예요 그 엽기가 나온 거잖아요 어리석게 원망하면 무조건 어리석은 거예요 별이 벌려 있어도 원망병은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 역사받은 거예요 자 연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나라, 지옥, 마귀의 나라 오늘 또 이 연계는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성기고 이렇게 하면 이 빛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미워고 시우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혈기 내고 참 그러면 이게 어둠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딱 나눠지게 되는데 잠은 사장 입사함 전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호에 있으나 여러분 재산도 지키고 근혀도 지켜야지만 네 마음을 지키면 이 마음에 마귀가 올 수 있고 화나게 올 수 있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니까 욕이 나중에 갑자기 복을 받잖아요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믿음이 없고 원망평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더라 왜? 마귀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마귀에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줄 수 있어요? 내가 감사 찬양하면 마귀를 쫓아볼 수 있고 하나의 임재 가운데서 회복과 승리와 축복이 있단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지금 당면한 문제는 아니네 하나님 임재만 오면 되겠는데 언제 와? 감사 찬양 온다니까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다라도 감사 찬양해서 하나의 임재로서 승리와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호사베이 훌륭한 왕이 있는데 무악과 암몬 마온족석 연합군대가 찾아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무만한 연합군대가 왔기 때문에 그때 이 왕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가 그 군대 앞에 이 성가대를 조직해갖고 찬양 막 요하께 감사하세 선하시고 인자 영원하미로다 그랬더니 요하의 복병이 나타났고 다 하나님이 전쟁이 이기겠는데 어떻게 됐을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연합군들이 연합군들이 그리고 나중에 다 자기들이 다 죽어 그런데 그 다음에 엄청난 물질의 복이 오는데 그들이 그 많은 군대의 군량 및 의복 모든 폐물을 가지고 다 놔두고 다 죽어버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물건을 실어 날리기만 해도 복이 와버려 그렇구나 우리 시험도 와도 권한이 와도 복 주려고 그래요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만 하면 이긴다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는데 뭘 꼭 딱 기억이 되냐면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만 붙잡으면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역사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 인간은 변덕 부르는데 하나님은 영원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고치시고 만드신 사랑이잖아요 자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의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큰 경륜가물에서 섭리와 인도를 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들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근데 리부가가 쌍둥이를 뵀어요 그래서 뱃속에 두 아이가 싸워요 리부가가 이게 뭡니까 뱃속에서 우당퉁탕 싸움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근데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야곱의 인생은 미워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낳았어요 쌍둥이인데 근데 리부가가 기도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정이 선택이 이미 야곱에게 장작권이 가겠구나 알았지 그런데 이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냥을 잘해갖고 별미를 찾고 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에서야한테 장작권을 물려주려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야 에서야 내가 죽을래 가까우면 나한테 축복해 줄 테니까 별미를 해와라 그러니까 좋다고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갔는데 어머니 리부가가 야곱야곱 빨리 빨리 더 빨리 저 염소 새끼 하나 잡아 너 빨리 네가 축복받아 버려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옷을 형 옷을 입히고 다 그리고 털사람만 손에다 만들어 놓고 그 어머니 내가 이 형로서다가 복음커녕 저주를 받겠나이다 어머니 리부가가 너 내 말을 말해라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할 테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리부가가 예수님 역할을 해 준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리부가가 내가 저주 내가 받겠다고 네가 가라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 되는데 그래서 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먼저 야곱이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짐 네가 형제여 주가 되겠고 마음이 너를 성길 것이고 모든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세에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곱이 선인 악을 행하기 전에 뱃속에 있었을 때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된가 예수가 화가 났어요 이놈이 나를 팥죽이 팔아먹고 장작권 주라고 어쩌더니 이제 나는 그때 쉽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진짜 제가 복 다 받아버렸네 그래서 예수가 야곱을 죽이라고 이놈을 죽여야지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아야 큰일 났다 너 형이 너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어 빨리 도망가 어디로요 외삼촌 집으로 가버려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 듣고 이제 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원래 예정이 이 야곱은 배속에 사랑했으니까 장작권은 야곱에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야곱이 장작권 복을 받을 건데 뭐 때문에 팥죽으로 팔아먹고 어쩌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 가서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형 미움받아가지고 도망가야 되냐고 야곱이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뭐예요 그래가지고 예삼촌이 그곳엔 그곳엔 파란만자가 있었으면 자기가 사소했어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됐을까 그러면 집에 있으면 야곱이 장작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뭘 얘기할까 뭘 의미하고 있을까 야곱이 그 안에 이 사기꾼 기질이 있어 속에서 그 속이고 싶은 야망이 있어 그 속이 꿈들꿈들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부숴들고 빼내야 되는데 그 빼내는 과정에 불속에 묻어야 돼 야곱은 쓰긴 써요 근데 그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 실수하게 만들어 그 야곱이 책이 같지만 야곱을 할 수 없이 불속에 넣는 과정이 잘 불수야 돼 그래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루스파이 이제 그 밤에 기도하다가 잠을 자요 얼마나 귀엽게 자란 그 모태신앙 야곱이 무슨 밤에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요 이슬 맞고 그 수철로 길에 가다 보니까 진수소리도 울리고 무섭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허기지 말고 울고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 잠을 자니까 신령관 영익 꿈이 열려가지고 하늘만 열려가지고요 사사태 오르락 내려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고 난 아브라메 하나님 이사기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주님 만난 체험었어요 거기서 체험했어요 외롭고 홀로 있었을 때 호의 호신할 때 만날 수 없어요 도망가는 순세 너무 어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우니까 울고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영예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 과정 그 과정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였어요 사실 야곱이 어머니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하라간대로 그런데 고생을 죽으라고요 나중에 야곱 그러면 얼마나 고생한가 봅시다 애삼촌이 20년 동안 머슴살을 하면서 품자 10번이나 가까워 그리고 아버지 속였더니 꼭 새끼들이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결혼할 때도 라이를 사랑해 7년 동안 머슴살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레아예요 얼굴 못 쓴 게 레아고 하룻밤 잠자는지도 모르고 잤어요 그러니까 속았지 10번 품삭 속여 먹었지 한 번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형들이 구덩이에 쳐놓고 야곱 팔아먹고 아버지 이거 뭐요 뭐냐 요셉이 최세호까지 생겼어라 그 최세호 해줘서 미움받았거든요 그 최세호 핏 묻혔고 내 아들 내 아들 요셉이 짐정에 짓게도 나고 가슴 치고 통고 울고 야곱이요 땅바닥 궁굴고 난리가 났어요 22년 동안 죽은 줄 혼나 혼나 깨뜨려 왜요 네가 속였대 아버지 속였대 아니 속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라도 보고 어머니가 하락했잖아요 그 책임이 나한테 옵니까 책임 이전에 너는 말씀에 의해서 속였기 때문에 쉬운 대가한테 너도 갚아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뜨리고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형이 사백군사 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밤새 기도하다가 환도뼈 이글대갖고 내게 축복하소서 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만일에 야곱이 예산주의 안 갔더라면 집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약폭강 기도가 있었겠냐고 분열 체험이 있었겠냐고 이스라엘 복을 받았겠냐고 없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깨뜨리고 부숴뜨린 과정이 불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서 찍기를 제야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나에게 가는 게 오직 아시나이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까지 나와라 이 금원은 불 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찌꺼기가 제거돼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오율장을 보면 그 당시 시골에서 나시나 칼을 이 대장장에 불 속에 넣고 불이 빨개달을 때 망키로 꽝꽝꽝 때리면 그것이 오그라했다 펴졌다 만들어져요 그 사람 훈련을 하면 불 속에 넣어갖고 혼나야 돼 물질이 어려움 환경이 어려움 죽게 생겨있어 그건 불이 달았을 때 그때는 이게 그 망치가 먹어요 때린 대로 움직여줘 여러분 불이 달았을 때 망치 때려줘야지 아니 편안하고 잘 돼 그러면 때리면 땡그랑땡그랑 죽였어요 제가 말 안 먹었어요 말 안 먹었어요 근데요 진짜 앞발 이빨 딱 들어봐 하락한다고 해요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요 제가 실수려고 잘못했을지 몰라도 저는 희한하게 내가 돈 준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환자에 부도나고 달방으로 생활하고 한 6개월 동안 방해 없이 교회에서 잠만 자고 살았어요 가족이 가족이 6개월만에 단갓방을 얻어놓고요 그리고 밥을 저녁에 했나 그거 가족이 같이 한 방에 잠자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날 바로 철학 갔어요 제가 그때 철학하면서 저녁에 밥 안 구운 거 간 것만 감사하지 누가 뭐 당연히 근데 그것이 지금은 나를 깨뜨리고 변할 수 있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뭐라 한가 그 영의 사람 거룩한 사람 변화되어가지고 바로 왕에게 축복이 도라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 단어가 나와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40대에 결혼하고 보면 도망갈 때가 40세 넘었다고 보고 60이 넘었고 70이 됐는데 그때 약복한 기도고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30대 아니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야곱이 그러면 얼마나 험악한 세월 나이 먹어서 타양사람이 그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냐 영의 사람 바꿔져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엠 문하세를 이 복을 빌어주는데 오른팔로 에브라엠 아버지 아버지 문하세가 큰 아들니까 오른팔 올려주세요 아니다 두째가 더 큰자 된다 그대로 됐어요 열두 아들 불란으로 축복하는데요 유다지파에 대해서는 네가 홀이 치리자 지팡이가 왕권이 너에게 딱 나왔고 요셉에게는 최고의 복 모든 복을 요셉에게 물질의 복을 다 줬어요 어떻게 열두 아들 불량대로 정확히 알고 축복하냐고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됐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길 때는 험악한 세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랬다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성령의사 영의 사람으로 배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늘 하늘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설계하면서 우리 교회적인 감사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6월 8월 10월 3번 금식 기도 국가금식 이랬고 여러분 2층까지 천몇백명의 웨이브에서 그렇게 오고 금식 그래서 하나의 응답이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가 살면 한국 살고 북한 살고 세계 살는다는 하나의 음성이 왔어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야곱이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복받고 야곱이 쉽게 됐습니까 얼마나 깨뜨리고 혼란시켜 권한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는 교회적으로 대집해 보면 10월 금식까지 정말 놀랍게 그 다음에 교회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어려우면 주님 당장 복이 와야지 왜 어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다시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다 야곱이 아브라 이사 야곱 그 비교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그냥은 안 돼 우리 교회가 뭐 세계선교 뭐 감당하고 뭐 우리나라 그런 교회 될 만한 지금 그릇이 됩니까 저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돼요 저는 알아요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약복강 다시 통과해 기도 좀 해 분열 체험하고 혼 좀 나 기도 좀 많이 해봐 그냥 돼 그냥 만들어져 아니라고 봐요 그 비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야곱을 깨뜨리고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깊이 깨달은 만큼 감사가 돼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광유세계 이 나라를 살린다 놀라운 이 축복이 있다면 그냥은 하지 야곱을 통해서 그냥 네가 그래 축복기도 한 번 받았다 그걸 아버지 축복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네가 만들어져 분열 체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형을 보고 뭐라 그런가 형 얼굴 보는지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 이 사랑의 사람을 바꿔줘 본 거예요 변화됐어요 야곱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영이 눈이 떠버렸어요 그냥이 아니고 언제 도망가고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를 했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예선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정에서 가만히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발동하고 자기가 앞서가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머리를 썩게 만들어 머리를 썩게 놔둬야 돼요 왜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요 하나님 허락하니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야 밀 까부러 사단이 청구했다 내가 너희에서 기도했으니 너 세 번 부인하고 회귀하고 다 밀에서 말했더라고 왜 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하나님 다 허락해서 사단을 그때 쫓아버리지 사단을 내가 써먹었다 어떻게 써먹어요 네가 그냥 장담했거든 내가 절대 부인을 않게 했냐 네 큰소리 쳤잖아 네 자신 믿고 있어 너 넘어져야 돼 베드로 네가 뭘 큰소리 쳐 이놈아 너는 큰소리 친 거 보니까 넘어져야 썩었더라 바싹 깨져 세 번 부인해 내가 너희에서 기도했으니까 회귀하고 네 형제를 굳게 그래서 베드로를 만들었으세요 넘어져야 돼 저도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야 회귀가 돼요 오늘 말씀이 생명되셔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가 있구나 넘어져서 감사하고 어디 감사하고 감사로 승리하세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가 감사했어요 굴에 들어가면서 감사했어요 왜? 어차피 이 다니엘의 굴을 통과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왔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한 번 예심 십자가 죽어야 돼 너도 십자가 통과를 해봐 다니엘이 좀 죽어봐 굴 속에 들어가보라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했다가 이겼지 않아 정적을 깨끗이 깨뜨렸잖아 해보겠잖아 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신을 보여줬잖아 다니는 멋있는 인생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감사하시나이 뭘까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사단님 우리가 놀라운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가 Bhagavan 받아라 하나님의 acontecer 이건 그대는